고춧가루 와, 들어가세요. 마셔요. 들어가세요. 달걀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고춧가루 고춧가루 어묵 진짜 맛있어요 여기 어묵 두 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제 두 개 포장 랍샤는 봤어요 두 개 3,500원 후추 많이 구워 배추 고춧가루 물 깔 엄청 올려줘 한 개 더 넣어야지 크기에서 뭐 보내려고 해요 자자자자 진짜 예쁘고 얼굴을 미쳐져져져져져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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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 계란 고춧가루 닭다리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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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거 잘 모르지 여기 있습니다 옆에 고추를 김밥에 얹어서 드시면 돼 네 떡하셔요 셀프 셀프 두 분 거기 복잡하니까 여기서 드세요 간판 옆에서 고기가 좀 한가해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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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